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 팝 9강 1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트래블링 과거진행형 여행 하는 중이었고 나는 생략됐죠. 헤드2 동사원형. 바깥 사이드 했다. 비행기를. At JFK 공항이죠. JFK JFK airport in 뉴욕에서 에스는 시간제로 웬이겠죠. 내가 스튜디오 서있었을 때 At Ticket 카운터는 티켓 발행 하는 곳에. 나는 룩 봤어요. 비사이즈 미 옆을. 옆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유명한 배우죠. 워스 체킹인. 체크인이 뭐냐면 등록하는거죠. 비행기 티켓 발행을 티켓 발행 하고 있었다. 헤드4몬은 그 순간 미스터 드니로가 턴드 돌았고 룩드 보았어요. At me 나를 그리고 스마일드 했어요. 미소주었어. 드니로. D-dimension. 내가 언급했어요. I'm a huge. 나는 완전 팬. 완전 팬이라고 완전한 팬인데 저분 Mr. 드니로의 웰 글쎄 When he laid that beautiful smile on me 할 때 웬또또 시간의 구절 여기까지 꺼내요. 자 이거는 놓다 자 놓다 놓다 자 그가 놓았을 때 그래서 업법상에서 레이 써야 된다는거 주의하시구요. 자 That's in the US 지시대명서요. 자 그 아름다운 미소를 어미 나에게 뭐 보여줬을 때 자 나는 So fascinated So that 썼네요. 수동으로 썼어요. 너무나 fascinated 매혹 자 매혹 되어져서 That I took a step back Backward는 한발자국 뒤로 갔고 그리고 Bumped into 그래서 두번째 동서죠. 부딪쳤다 나의 커다란 옷가방 공항에 쓰는 민어 옷가방이겠죠. 슈트케이스 같은거 자 나는 Fell Backward 뒤로 넘어졌고 과닥 넘어졌고 Over 위로죠. Over my 슈트케이스 자세가 상상이 되겠죠. 슈트케이스 위에 자 힐스는 뭐죠 이거 구두 굽 자 구두 굽이 힐이 자 들어온 PPP에요. 던져졌는데 자 Like a Ninja Knives 는 닌자들의 닌자 칼 아 닌자 칼이란 수리건 같은거죠. In Different Direction은 다른 방향으로 날라갔단 말이에요. 휙 자빠지면서 자 그 다음 무슨 코미디 영화 찍고 있죠. 자 I was Horrified 나는 Horrified는 호러무비죠. 공포에 질렸다. 자 공포에 질렸고 나는 레이 썼어요. 그래서 레이 동사 주의하시고 레이 누웠는데 저건 어디에? 자 공항 바닥에 자 Like는 뭐 뭐처럼의 전치사죠. 스프레드 이글은 날개를 펼친 독수리 쫙 받았단 말이에요. 오징어처럼 자 프레잉 하면서는 누가 하면서는 실제 주어는 아까 나왔던 주어인 내가 기도 하면서의 능동의 뜻입니다. 자 기도하는 때 The Death 죽음이 우드컴 우드조동사 동사원형 스위프틀리하게 오도록 빨리 오도록 무슨 뜻이냐면 창피해 죽겠으니까 빨리 죽여주쇼 이런 뜻이요. 나는 열었어요. 내 눈을 열고 찾게 되었어요. 투파일 결국 찾았는데 Mr. 두니로와 다른 사람들이 스탠딩 하고 있는 것도 분사의 능동이죠. 내 위에 서있는 아 이거 안되도 되겠죠. 내 위에 서있는 것을 발견했다. Embarrassed 당황되어지는 거죠. 너무 쪽팔려서 죽고 싶어 이런 거죠.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어 그래서 로봇 두니로를 만났는데 옷가방 때문에 철퍼덕 지금 이 자세보다는 좀 더 철퍼덕 자세로 신발도 다 날아가고 한 자세였죠. 그래서 이 글에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